2021년 8월 21일 한국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 홍익대 전춘호 교수는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초청으로 제한 중국인을 위한 온라인 유교 강좌를 열었다. 강좌는 한국퇴계 이왕의 교육관을 주제로 한국공자문화센터에서 전개된 활동을 예로 들며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여 퇴계 선생의 교육이념과 논허 명언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이날 온라인 유학 강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춘호 교수는 한국공자문화센터가 최근 몇 년간 문화교류 발전과 관련해 설명과 중국공자기금의 일행이 201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영상을 함께 보고 퇴계 이왕의 교육관을 소개하면서 공자의 명언을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수는 강의 참여자들과 퇴계의 삶과 교육관을 생각하면서 각자 한국에서의 삶과 아이들 약육관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였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노순자 선생와 직원들은 원활한 강의 진행에 큰 힘을 보탰다. 이 강좌는 알기 쉽게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삶과 관련된 유교 관련 강좌가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특수한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연을 함께 읽고 자아를 돌이켜보고 문화적 수양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한국공자문화센터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가 협력해 유교 문화 전파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한국공자문화센터